요즘 화두선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색다른 접근일 수 있죠. 진짜 견성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끝없이 드리는데 안타깝습니다. 견성을 왜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선문답 책 뭐 안 읽으셔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안에 답은 있으니까요. 참나를 이 애고의 마음이 이 오온의 마음 육근의 마음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냥 이 참나자리 이걸 불교에서 반조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애고의 마음이 이 애고의 마음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생각, 감정, 오감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으로 바로 향하게 하는 게 반조거든요. 회광반조 이 반조가 원래 선의 기본이고 바로 견성입니다. 반조하면 바로 견성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도 제가 지금 말하는 데 집중하는 정신 쓰는 거 말고 정신 일부를 지금 제 안에 나의 존재감 알아차리는 그 인식 능력 자체 은근이라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늘 내 안에 현존하는 참나자리를 느낄 수 있죠. 24시간 느낀다 하는 각오로 언제건 참나자리를 느낀다 하는 각오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요. 방법은 쉬워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은근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은근히, 꾸준히 은근히 공부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게 은근히, 꾸준히 멈췄나 싶으면 또 하고 멈췄나 싶으면 또 하고 포기했나 싶으면 또 하고 있고 이러면 됩니다.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라 몰라 그리고 존만 존재에 만족하기 몰라 하고 생각, 감정, 오감에서 마음을 돌리기 어디로 돌리느냐 존재로 현존으로 돌려서 만족하기 이것만 하세요. 그냥 이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과거도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고 그냥 몰라 하고 오직 존재할 뿐 하고 계시면 긴가민가 싶어도 그 자리가 견성자리 맞습니다. 참나자리 맞으니까 자꾸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바로 인가가 안 됩니다. 그 자리가 맞아도 의심이 나요. 에고는 그래서 자명해질 때까지 은근히, 꾸준히 한 번에 인가되면 그 선문답할 때도 바로 알면 제일 좋죠. 바로 알면 아주 상근기도 하지만 상근 게 아니어도 바로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일주일 잡고 몰라 하시면 반드시 견성하실 것 일주일 해도 안되면 그때 가서 말씀 나누죠. 은근히, 꾸준히 은근, 꾸준히 몰라, 존만 예 딱 좋네요. 은, 꾸, 몰, 존 은근히, 꾸준히 몰라, 존만 이러고 견성 못하면 그러면 그 바보인가요? 큰일이죠. 단박현성을 한 것 같아도 인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가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명해질 때까지. 뭐 이건 너무 지당해서 할 말이 없네 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인가가 잘 안 되는 거는 내면에서 뭔가 찜찜한 게 있으셔서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괜히 방황하지 마시고 몰라를 더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권합니다. 몰랍니다. 몰라만 하면 바로 참나자리입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원하건 원치 않건 마땅하건 마땅치 않건 그냥 참나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심을 일으키니까 또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니까 문제인 거지 그냥 그 자리가 이 자리가 그 자리인가 보다 하면 참나자리 맞습니다. 인가하는 건요 몰라를 충분히 몰라를 하다 보면 참나를 이 에고가 만난단 말이에요. 몰라를 하면 참나를 에고가 만나요. 에고가 참나를 충분히 만나면 에고 말이 나와요. 에고가 생각으로 말을 해요. 이게 참나구나 이게 에고랑 뭐가 다르구나 그냥 다 나와요. 체험을 자꾸 시켜주면 이 에고는 반드시 그걸 개념화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려고 안 해도 그냥 이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분명히 에고가 생각으로 정립을 합니다. 참나는 어떤 물건이고 에고는 어떤 물건이고 왜 이게 이 자리가 공하다고 하는지 왜 이 자리가 그 참나자리인지 여러분 다 압니다. 에고가 이해해요. 그걸 도와드리는 게 생각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권하죠. 처음에 아공의 진리를 에고가 무상고 무하구나 참나는 영원하구나 벗공 일체현상계 에고작용이 사실은 공성 참나의 작용이었구나 구공 공안에 육바람일이 갖춰져 있구나 이 세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생각으로 정립합니다. 그런데 먼저 직관이 필요해요. 참나를 만나야죠. 참나를 만나면 거기서 직관이 오고 그 직관 받아가지고 생각으로 분석을 해내셔야 돼요. 틈날 때마다 몰라 하시고 몰라 해서 참나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저희가 드리죠. 아공 복공 구공 분석의 틀 제시해 드렸잖아요. 실천 지침 이론 지침 이런 거 홍해각당 카페 다 올라와 있으니까 제 강의 때 뭐 끝없이 말씀드렸고요.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해서 몰라 해서 하루에 난 백수다 할 일 없다 할 때 더 좋고요. 하루에 그냥 하루에 반은 몰라 하세요. 반은 연구해 보세요. 이 진리가 인가가 되는지 양심의 이런 견성력을 체험이 내가 되는지 실천 지침이 이해가 되는지 이론 지침이 이론적 진리가 나는 이 말이 와닿는지 인가가 되는지 인간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기관의 바탕을 두고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직관은 참나를 만나야 직관이 일어나니까 무조건 참나를 만나시고 틈날 때마다 그 참나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아니면 참나를 자각하는 중에 생각을 일으켜서 아니면 그 명상에서 나오더라도 그 참나의 기운이 가시기 전에 참나에서 오는 자명찜찜 느낌이 더 강렬할 때 그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공은 어떻다 아공은 아공은 참나는 상나가정한데 애고는 무상고 무하다 요게 인가가 되시는지 법공은 생각감정 오감이 다 참나의 작용이더라 요게 인가가 되시는지 구공은 참나에는 육바람일의 근본원리가 갖춰져 있는데 그게 우주 최고의 진리고 선악의 기준이더라 요거 인가 되시면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가 되시는 종교를 초월해서 위대한 보살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철인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철인 위대한 사도 위대한 군자가 되십니다 뭐 남이 알아주건 말건 우주가 알아주니까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왜냐면 참나와 함께 하면서 인가를 하는 거라 자기 안에서 자명해져요 자식으로 오십시오 위대한 철학자 한참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